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오늘 호캉스 왔다 나 요즘 일이 좀 많아가지고 쉬는 날 쉬러 와서 여기 수영장 엄청 좋다고 지금 살짝 보이는데 아 보이나? 보여요? 안 보이죠? 사람들이 있다 가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나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나이 들수록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 옛날에 잘 아는데 이제 세수를 진짜 잘 해야 돼 나 지금 뭔가 좋아 보이는데 이거 타이머 타이머 잘 나온 것 같아 어우 느낌 좋아 차가운 물로 하니까 이게 와 리프레쉬 여러분 클렌징 하면은 그 안건조하는 거 그거 그거 골라야 돼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하나도 안건조해 진짜 하나도 안건조 진짜 하나도 안건조해 와 이거 되게 오래간나 와 이거 되게 오래간나 얘는 좀 젤리라서 가벼워서 이렇게 피부 잘 흡수되어 이거 추워요 그리고 요즘 이제 따뜻해졌잖아요 햇빛도 사람들 더 많이 나갈텐데 그래서 뭐뭐 필요해 썬블록 썬블록 이거 무조건 발라야 돼요 오케이 약속 가자 응 어우 우리 오늘 인스타 스토리 같이 만들까? 이거를 찍었는데 이게 너무 심심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음악을 골라야 되는데 어떤 음악 어떤 음악 할까 No 이거 너무 많이 썼어 사람들 오 나 오늘 옷 약간 그런 느낌인데 가서 하나도 몰라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옛날에 어? 광고 찍을 때 내가 입수한 거 기억나지? 나는 이번에 오케이 다시 입수 잠깐만 이거 올리고 여러분들도 요즘 쉴 수 있을 때 최대한 쉬는 게 좋아요 오케이 햇빛 받을 때는 선 블라우 아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면 이것도 도움이 된대 나 되게 신기해 여기가 중요해 이게 목 뒤 아 알았어 나 요즘 운동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나 아프지 않지? 응? 너무 근육 없나? 있어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aming 응 응 응 응 isin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